빌리지의 사진 강좌를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들여다볼까요? 차스를 하는 것 같이 레고 브로크를 조립하는 것 같이 촬영하면서 재미를 느끼면서 하면 아주 힐링이 되고 찬조가 된다고 알려드리고 있어요. 크게 촬영할까? 찰게 촬영할까? 촬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는 것을 여덟까지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챕터 2에 있어서는 카메라 포지션과 앵글에 있어서 배웠습니다. 로우 포지션, 아이 레벨, 하이 포지션, 촬영하는 높이에 따라서 그림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챕터 3에 있어서는 사진의 기본적인 구도, 제일 기본적인 것을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바다나 강, 이런 습변성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이게 하늘을 많이 지고 해야 되나, 호수를 많이 지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찍으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풍경만 아니라 톱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칼로가 아니라 세로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안정감 있는 사진은 산붕화를 확대해 있어요. 톱물의만 아니라 사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안정감 있는 사진들은 눈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임팍터가 달라집니다. 또 다른 각도, 구도를 계속 가르쳐 드릴 겁니다. 계속 나와주시면 더 실력이 늘어나올 겁니다. 강좌 내용에는 웰다인을 염두에 둔 준비된 죽음에 대해서도 언급되었습니다. 가족과의 이별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말기 암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한 병원입니다. 2층 조영숙 씨 병실에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안에서는 간병하는 두 딸이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TV에 옛 사진들을 띄우느라 분주합니다. 이 장면 보시면 추억이 사진 안에 남아있었어요. 그거를 어머님과 딸들이 같이 보고 있어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역시 추억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은 그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진짜 중요한 보물이 됩니다. 일반 분들도 만들 수 있고 또 새로 촬영해서 일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렸던 유언메시지 동영상 이것도 기획하고 촬영하면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가운데 모시고 있는 것은 원장님 사진인데요. 이것도 여기서 촬영하고 원장님 회갑 기념으로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이거 사진 놓으니까 가족분들이 아빠가 여기 집이 항상 지키고 있다 이렇게 진짱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사진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사진도 압브그레이드하고 동영상도 연구하고 그리고 웰다인 죽음이라는 것을 지금 많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폰물 사진 그냥 있는 사진을 제가 작품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촬영 요청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브론토 쪽에 있어서 문이 있으시면 항상 브론토에 와주시면 저는 있습니다.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마음을 달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디 사진 강좌를 통해서 즐거운 추억 많이 남기시길 바랍니다.